쭉쭉 풀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 풀지 않고 핵심적인 내용들 또는 건너서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좀 풀어보시고 부족한 부분들은 저한테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3번 착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건데요.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기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그 다음에 착오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는 거고요. 기관의 착오 중 표시기관의 착오. 기관의 착오는 기관의 착오도 있고 표시장의 착오, 내용의 착오, 기관의 착오, 동기의 착오, 법률의 착오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 중에 기관의 착오예요. 기관의 착오 중 표시기관이 본인의 의사표시를 잘못했다면 이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 여부를 따질 수 있다. 표시기관의 착오는 표시장의 착오라고 보는 거거든요.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어요. 다만 화해 당사자에 관한 착오나 화해 대상이 아닌데 화해를 했을 때 이때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겠지만 화해를 안 하려고 했는데 착오로 화해를 했다. 원래 화해 대상이긴 한데 착오 안 하려고 하다가 화해를 안 하려고 하다가 착오로 화해를 했다. 그럼 그때는 취소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매매 목적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을 모르고 매수한 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라도 취소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성립하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고 그 중요 부분은 경제적 손실이 중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목적물이 잘못된 거 매도인이 완전히 고쳐준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매수인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번도 풀겠습니다. 착오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내용입니다. 착오로 의사표시한 자는 중요 부분이라는 것만 입증하면 취소할 수 있다. 그래요. 이거는 누가 입증하느냐. 취소 사유는 취소하려는 자가 입증을 하는 것이고 취소하지 못하는 사유는 취소하지 못하게 하려는 자가 그럼 취소하려는 자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취소다라고 주장하는 자니까 범죄행위의 효력없음을 주장하는 자고 취소하지 못하게 하려는 자는 취소 못한다. 즉 뭐라는 얘기죠? 유효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유효인데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서 취소 사유는 취소하려는 자가 취소하지 못하는 사유는 취소하지 못하게 하려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 동기의 착오일지라도 그것이 중요 부분이면 취소할 수 있다. 중요 부분이 이게 이전에 동기는 표시가 됐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요. 현실 매매의 경우에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이 아니다.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이 아니에요. 매매를 하고 있어요. 고용계약같이 고용이나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는 몰라도 매매는 이 물건이 제대로 된 물건이냐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지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이 아닙니다. 토지의 경계나 그 면적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토지의 경계, 경계는 중요 부분이에요. 경계는 중요 또는 현황 이건 중요 부분이지만 면적은 중요 부분이 아닙니다. 경과실의 착오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했댑니다.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하니까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는 건데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지 경미한 과실을 가지고는 취소 여부 당연히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경과실을 가진 자가 취소했고 그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법에 정해진 취소권 행사하는 거잖아요. 법에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정한 취소권을 행사했다. 일단 위법 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의 문제까지는 발생하지 않는다. 답은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5번도 풀고 15번하고 17번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토지를 매수했는데 법령상 제한으로 인하여 토지를 의도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답니다. 이건 동기의 착오죠. 이게 목적의 불능이 아닙니다. 매수했어요. 목적의 불능이 되려면 매수하려고 했던 그 물건을 매수하지 못했다. 이게 목적의 불능이고 매수는 했는데 내가 의도했던 행위를 하지 못한다. 이거는 동기의 착오죠. 토지 전부를 경작할 수 있는 농지를 알고 매수했는데 측량 결과 절반의 면적이 하천이다. 이건 현황에 관한 착오잖아요. 이건 중요한 부분이죠. 계약의 당사자 사이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음을 약정했다. 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민법 제109조는 이미 규정이에요. 당사자 합의로 취소권 배제하자고 얼마든지 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 부동산 시가에 관한 착오. 시가는 똑같은 물건이라도 좀 더 개인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면 가격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시가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이 아니고요. 건물 및 그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하는 경우에 부지의 지분이 다소 부족화됩니다. 부지의 지분이 다소 부족하다라고 하면 이건 대금 감액으로 해결해야지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로서 취소해야 될 상황은 아닌가요. 이거는 대금 감액으로 충분히 경제적 불이익을 무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요 부분이 아니다. 라고 해서 답은 1번이죠. 그 다음에 17번으로 가겠습니다. 표 의자가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일지라도 상대방이 이를 알고 있었다면 착오자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알고 이용했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표 의자가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다 보니까 상대방도 몰랐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하에 유효로 하고 또 경제적으로 불이익이 커지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놨는데 표 의자가 모르고 한 걸 상대방은 알고 이용했대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유효로 하되 경제적 불이익 중요 부분에 해당할 때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놓은 이유는 상대방과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건데 이런 경우는 상대방 보호할 필요가 없죠. 또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 제공됐댑니다. 이런 경우에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요. 전문적 감정인의 감정을 거치는 등 필요한 조치가 강구되지 아니하고 진품이 아닌 도자기를 고려청자로 잘못 알고 고가로 매수했댑니다.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통상의 주의물을 현저히 결여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공장에 협소해서 새로운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서 토지상의 공장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지 않은 경우에도 이거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공장을 경영하는 자는 그 어떤 토지를 매수할 때 공장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정도는 쉽게 알 수 있는 자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직업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부동산 중개업자가 다른 점프를 매매 목적물로 잘못 소개해서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 매수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 경우에도 전문가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매수인은 중대한 과실이 없어요. 중요한 거 공무원의 말을 믿고 뭘 했다? 중과실 없습니다. 전문가의 말을 믿고 뭘 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중개업자가 가장 전문가죠. 이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문제는 25회 기출 문제인데 내용이 쉬우니까 여러분도 풀어보시고요. 아마 기출 문제 풀이 강의 때도 들어보신 내용일 겁니다. 19번으로 가겠습니다. 답은 의뢰 A 토지 주변에 개발 계획이 있다는 소문을 전해 듣고 집가 상승을 기대하여 여기서부터 머릿속에 꿍꿍이가 사놓으면 많이 오르겠구나 라고 하는 꿍꿍이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꿍꿍이를 동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동기의 차고가 있었던 거예요. 만 제곱미터를 10억 원에 매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결과 소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측량 결과 면적도 500제곱미터가 부족하다 그래요. 만 제곱미터 중에서 500제곱미터는 그야말로 큰 차이는 아니죠. 경미한 차이죠. 옳은 거 찾아야 됩니다. 갑의 차고는 동기의 차고에 불과하다. 어떠한 경우에도 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동기가 표시됐는지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유발 제공됐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무조건 취소 못한다. 그건 아닙니다. 원래 동기는 법률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니에요. 다만 동기가 표시됐다든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 제공된 경우에는 취소 여부 따져볼 수 있습니다. 갑은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차고를 한 것이다. 부동산 가격에 대한 차고는 중요한 부분도 아니고 가격의 차고도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집가 상승을 해서 이 정도 줘도 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가격에 관한 차고는 아니고요. 500제곱미터가 부족하다. 그래서 갑은 이에 대한 차고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00제곱미터 정도가 부족한 건 중요 부분이 아닙니다. 수량 부족이나 또는 지적의 수량 부족이나 또는 시가에 관한 차고 이런 것들은 경미한 정도면 중요 부분이 아닙니다. 시가나 수량 부족은 중요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갑이 개발 계획 때문에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을이 알 수 있었다면 갑은 개발 계획이 없으면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더라도 동기의 차고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동기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표시가 됐는지 여부를 따지는 거예요. 표시가 됐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유발 제공됐는지 여부가 취소권을 행사하는 데 기준이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기준이 아닙니다. 5번에 만약 을이 갑을 기망할 목적으로 허위의 소문을 냈다. 그럼 상대방이 유발 제공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갑은 개발 계획이 없으면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아주 5번 정확한 답입니다. 그 다음에 20번 문제 가겠습니다. 차고에 관한 설명이 틀린 건데요. 곧 그린벨트가 해제되리라는 헛소문을 듣고 당의 토지를 비싸게 매수하기로 하였다면 이는 동기의 차고다. 그러니까 가격이 올릴 것이다. 라고 하는 동기의 차고가 있었고 동기의 차고가 차고의 문제로 되기 위해서는 그 의사표시자가 동기를 표시해서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겨라는 별도의 합의까지는 필요가 없는 거고요. 판례에 의하면 지적 부족이나 시가에 관한 차고 시가에 관한 차고는 차고가 아닙니다. 지적 부족도 차고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으나 토지의 현황이나 경계에 관한 차고는 중요 부분에 해당했죠. 그러니까 수량 부족이나 또는 시가에 관한 차고는 중요 부분이 아니지만 토지 현황 경계에 관한 차고는 중요 부분이고요. 차고를 이유로 취소하려는 자는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을 주장 입증하면 좋다고 중대한 과실에 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 입증할 필요는 없다. 입증 책임이 중요 부분은 취소하려는 자가 중대한 과실은 취소하지 못하게 하려는 자가 입증해야 되는 겁니다. 모분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차고가 표의자 과실에 기인 것이라도 의사표시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중대한 과실이 없다. 그냥 단순한 과실만 얘기하면 이건 중대한 과실이 아니에요. 단순한 과실은 그냥 단순한 주의 의무 위반이고 중대한 과실은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 현저히 위반했다를 판단하는 기준은 직업하고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고까지는 다 끝났고요. 이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인데요. 이쪽이 좀 복잡하니까 이렇게 이 부분만 살짝 지우겠습니다. 이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21번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 21번보다는 22번 쪽으로 가겠습니다. 22번에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고 27의 기출문제죠.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요. 아파트 분양자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분양계약자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취소하지 않을 경우에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데 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하고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것이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중첩적으로 성립합니다. 중첩적으로 성립하지만 아아 병전적으로 성립한다. 죄송합니다. 병전적으로 성립합니다. 하지만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하나만 행사해요. 이 병전적으로 성립한다. 그 말의 의미는 차고를 이유로 취소하지 않고도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취소해야만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병전적으로 경합하지만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 병전적 경합, 중첩적 행사 불가. 그래서 취소하지 않을 경우에 손해배상만도 청구할 수 있고요.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해서 수익을 보장한다는 다소 과장된 선정광고하는 것은 기망의 의가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제3차 사기에 의해서 의사표시한 표 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 그렇죠? 제3자가 사기 강박했을 경우에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여기까지가 법조문이고 그 이후에 제3자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건 이 단계 이후에 따지는 겁니다. 대리인의 기망행위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계약의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대리인은 이 사람과 동일한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대리인은 그냥 대리인이라고 안 보고 갑이 직접 한 걸로 보는 거예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24번으로 가겠습니다. 24번.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겁니다. 자, 오른쪽 찾습니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상대방 또는 제3자의 불법한 사기 강박으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것이다. 라고 하는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 거예요. 잘못된 의사결정 과정에 속아서 그렇게 했다. 잘못된 의사결정 과정이 상대방에게 겁먹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는 거지 어쨌든 의도한 대로 표시는 된 겁니다. 의사결정한 대로 표시가 됐다. 또 임대인으로부터 몇 차례 명도 요구를 받고 있던 임차인이 양수인에게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임차권을 양도한 행위 임차권 양도할 때는 그 임차권의 존속기간이 얼마나 남아있고 또 임차권의 효력이 어느 정도다라고 하는 걸 세부적으로 고지해야 되는데 그런 고지하지 않고 더더군다나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 계약 갱신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목적물 돌려줘야 된다라고 몇 차례나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숨기고 임차권을 양도했다. 이거는 사기입니다. 고지해야 될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사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3개월밖에 안 남았다. 그런데 그 임대차를 승계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또 강박의 정도가 극심해서 의사표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는 정도인 경우에는 취소가 아니고 무효라고 했죠.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배제될 정도면 이건 무효다.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구발입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다만 그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구발하면서 부정한 이익 취득을 목적으로 했으면 그게 위법성이 되는 겁니다. 은행의 출장소장이 기망행위했답니다. 은행의 출장소장이다 그러면 대리인이죠. 은행의 출장소장이 기망행위한 경우일지라도 은행이 선이 무과실이라면 은행의 출장소장이 기망행위했으면 은행이 기망행위한 거예요. 여기도 출장소장이다 그러면 은행 지점장 얘기하는 거예요. 출장소는 조금 작은 거고 지점은 큰 거다. 그건 지내 은행에서 얘기하는 거고 법적인 용어는 똑같습니다. 은행이 선이 무과실이라면 상대방은 그 법적인 용어는 취소할 수 없다. 그 다음에 25번 갑의 저당권 포기로 인한 등기 말소 후 제3자 을이 새로운 저당권을 설정받은 후 강박을 이유로 저당권 포기 의사표시를 취소했다. 다음 오른 것은 그랬어요. 을이 선의인 경우에만 취소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갑의 저당권 포기로 등기 말소 후 제3자 을이 새로운 저당권을 설정받았대요. 그런데 강박을 이유로 저당권 포기 의사표시를 취소했다. 결국은 을이 선의의 제3자냐 아니냐 이걸 따져야 되는데요. 만약에 병이라고 할게요. 병의 부동산에 갑이 저당권자였는데 저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했어요. 저당권 포기하겠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 을이 저당권을 다시 취득을 했는데 포기의 의사표시를 취소했다는 얘기예요. 취소는 병한테 취소를 했겠죠. 그럼 병이 선의냐 악의냐 이거에 따라서 병의 저당권이 보호되느냐 여부가 결정해놔야 되는데요. 을이 선의인 경우에만 취소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요. 병이 선의인 경우 누구라고 얘기했죠? 을이 선의인 경우에만 취소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을은 지금 제3자인가요? 그렇죠. 제3자 선의면 충분하고 무과실은 요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을의 선악불문하고 취소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제3자 일단 저당권을 설정했댑니다. 그래서 강박에 의한 취소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을이 선의인 경우에 을은 유효하게 저당권 취득함으로 갑은 취소의 효과를 을에게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렇죠. 1번이 답이 맞는 답이 돼야 됩니다. 1번이요. 그리고 2번은 틀렸죠. 2번은 선악불문하고가 아니에요. 제3자 선의면 충분하고 무과실을 요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번은 틀렸고요. 3번에 을이 선의인 경우에도 과실이 있으면 취소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제3자 선의면 충분하고 무과실까지 요하지는 않는다고 했잖아요. 과실은 따지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을이 강박을 한 경우에만 을이 강박을 했다라고 하는데 을이 제3자잖아요. 제3자가 강박을 했느냐 여부는 따질 필요 없어요. 취소는 누구한테 취소하는 거냐면 병한테 취소하는 거거든요. 또 을이 선악불문하고 취소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아닙니다. 맞는 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을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겁니다. 을이 선이라고 한다면요. 다음 페이지 정답이 2번으로 마킹되어 있죠. 그 2번으로 마킹되어 있는 정답을 1번으로 바꿔주십니다. 해설은 1번으로 들어가 있는데 아마 옮기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7페이지 25번 넘어가면 58페이지에 답이 나와요. 그 답이 정답이 2번입니다. 설명은 1번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정답 표기만 마킹만 1번으로 바꿔주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27번으로 가겠습니다. 27번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갑은 을의 이행불농을 이유로 그 계약을 해제하고자 한다. 갑이 소면으로 해제의 의사표시하는 경우에 계약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그랬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과 관련된 내용이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까지 끝났고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인데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와 관련돼서는 먼저 입법주의가 4개가 있죠. 원칙이 뭡니까? 원칙이 도달주의입니다. 원칙이 도달주의다.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또 표백주의도 있죠. 표백주의로 있어요. 표시를 잘못했네요. 여기다가 다시 그려드리겠습니다.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와 관련된 입법주의가 4개가 있는데 표백주의가 있고 발신주의가 있고 도달주의가 있고 요지주의가 있죠. 요지주의가 있는데 표백주의다 라고 하는 건 의사표시를 완성했을 때 완성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발신주의는 의사표시를 발송했을 때 도달주의는 도달의 의미에 따라서 상대방 지배하에 들어가서 상대방이 요지할 수 있는 가능성 요지 가능성이 있는 때 그때 효력이 발생한다. 요지주의는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았다. 라고 할 때 효력이 발생하는데 요지주의를 취하고 있는 민법규정은 없어요. 우리 민법에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고 그런데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보낼 수도 없고 또 상대방에게 도달시킬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표백주의 의사표시가 완성됐을 때 효력이 발생하거나 또는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해서 법에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는 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인데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이 원칙은 뭡니까? 원칙은 도달주의다. 라고 얘기하는데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발신주의예요. 예외적인 발신주의 이거 빼고 나머지는 다 도달주의다. 라고 하면 되는데 예외적인 발신은 보내는 거잖아요. 보내는 건 빨리 보내는 게 좋아요. 그래서 확사격이라고 합니다. 확사격이다. 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확답이에요. 확답. 확답인데 우리 시험법에 확답이 이거 세 개 있는데 우리 시험법에 들어가는 확답은 그렇죠. 무권대리인 상대방 최고에 대한 무권대리 쪽에서 나와요. 무권대리인 상대방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이 발신주의예요. 무권대리 상대방이 본인에게 무권대리 추인 여부에 확답을 최고 했는데 상당한 유예기간을 정해서 확답을 최고 하는데 그 유예기간 내에 본인이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그건 추인한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죠. 이거 하나 이렇게 보시고 이건 이제 사원총회 소집통지인데 사원총회 소집통지도 우리 시험법이 아니니까 빼고요. 격지자 간의 계약이 있어서 격지자 승낙에 의한 계약이 성립시기가 발신주의예요. 그래서 격지자 간의 계약은 계약은 갑하고 을이 체결하는데 갑과 을이 서로 격지자래요. 여기서 청약을 했을 때 여기서 승낙을 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하는데 이 승낙을 발송했다가 도달하는 시점이 한참 걸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기간 내에 도달하게 되면 승낙의 통지를 발송할 때 이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격승발 그리고 이걸 좀 중요시 보시면 돼요. 이거 두 개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신주의는 빨리 보내야 되니까 아주 경무에 시달린다 이런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도달주의죠. 도달주의는 도달의 의미는 의사표시 발송 후 도달하기 전이랍니다. 도달하기 전이면 그 의사표시 철회도 할 수 있는데 철회의 의사표시는 먼저 한 의사표시와 최소한 동시에는 도달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의사표시 발송 후 도달 전에 어떤 사정의 변화가 생겼댑니다. 도달하기 전이랍니다. 그런데 없어졌댑니다. 이걸 불착이라고 하죠. 의사표시가 발송 후 불착이 됐다는지 아니면 너무 늦게 왔다. 연착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생기면 이건 표의자 불이익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표의자의 불이익으로 처분할 거고요. 또 의사표시 발송 후 도달 전에 사정의 변화가 생겼댑니다. 사정의 변화는 표의자가 사망했다든지 표의자가 제한능력자가 됐다 이거거든요. 이 경우에도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도달과 관련된 판례 이렇게 몇 개 보시면 되는데요. 27번에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갑은 을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데 갑이 소면으로 해제의 의사표시하는 경우에 해제의 효과가 발생하는 시기가 언제냐라고 하는 거예요. 해제의 의사표시가 발생하기 전에는 하는 시기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되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니까요. 그래서 해제의 의사표시가 외형적으로 명백히 나타나는데 이건 표백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고요. 격지자 간의 계약이라면 그 서면을 우체국에 발송 의뢰한 때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그 서면이 의뢰 우편함이 투입된 때 의리 그 사실을 모르더라도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격지자 간의 계약이 있어서 격지자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시기는 발신주의일지 모르겠지만 계약을 성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멸시키는 것이다라고 하면 이건 도달주의예요. 그래서 2번이 틀린 거고 3번이 맞는 겁니다. 의리 현실적으로 갑이 계약을 해제한다는 사실을 안 때 현실적으로 알 필요는 없습니다.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가 된 때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 서면이 의뢰에게 도달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 해제의 효력이 생긴다. 도달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없죠. 상대방의 지배하에 들어가서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만 됐으면 도달로 받던 겁니다. 그 다음에 29번으로 가겠습니다. 29번 의사표시 효력 발생과 관련돼서 도달주의를 적용되는 것은 그랬습니다. 수익향수 여부 최고에 대한 제3자의 확답이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도달주의 적용되는 거 수익향수 여부 최고에 대한 제3자 수익의 확답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발신주의다. 그래서 발신주의를 알아들은 게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는요. 그래서 제한능력자 상대방 최고에 대한 최고에 대한 제한능력자 측의 확답이다. 그 다음에 제3자가 채무를 인수한 경우 그것보다는 5번에 있는 내용 정도를 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번으로 가겠습니다. 30번. 29번은 사실은 문제가 그다지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겠네요. 뭐 이게 안 나온다는 아니지만 나올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니까 그냥 5번에 있는 지문 하나 하고 격지자 간의 계약이 있어서 격지자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시기가 발신주의다. 이것도 성립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립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무권대리인 상대방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이게 발신주의다. 이거 정도만 아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30번으로 갈게요. 의사패시 효력 발생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건데요. 의사패시는 상대방의 동거가족이 수령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동거가족이 수령했다는 얘기는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가 됐다. 또 수신인 기자가 명료치 않아서 서신을 개봉하지 않았다. 편지로 보내긴 했는데 수신인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서신을 개봉하지 않았다면 의사패시 도달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요. 의사패시 도달 후에는 임의로 처리할 수 없어요. 하지만 철회의 의사패시가 원래 의사패시와 동시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철회의 효력이 생길 수도 있죠. 도달 전에는 철회할 수 있는데 철회의 의사패시가 먼저 한 의사패시와 최소한 동시에는 도달해 줘야 된다. 오른쪽 4번입니다. 의사패시 발신 후 표유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면 그 의사패시가 도달할지라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이 된다가 아니라 의사패시 효력 자체는 영향이 없습니다. 의사패시 발신 후 사망했다는 얘기는 보낼 땐 살아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의사패시 발신 후 제한능력자가 됐다는 얘기는 보낼 때는 정상인이었다. 5번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 의사표시자는 의사표시의 도달을 주장할 수 없습니까?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도 도달을 주장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의사표시를 받은 자가 혹시 제한능력자랍니다. 그러면 그 표의자는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법정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안때는 그러하지 않다. 그때부터는 도달 주장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32번도 내용이 같은 내용이에요. 32번 의사표시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표의자가 매매의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해도 그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청약을 할 때는 살아있었기 때문에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통지를 수령한 경우에도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그가 통제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의 노인 때 의사표시 효력이 생긴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나온 판례니까 잘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는 도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고요. 표의자가 통지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에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망했던 제한능력자가 됐던 그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 우편물이 상대방에게 도착했으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우편물의 수치를 거절한 경우에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34번으로 가겠습니다. 의사표시 수령능력이에요. 민법은 모든 제한능력자를 수령능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요. 의사표시 수령능력은 의사표시를 받은 때 그 의사표시를 받은 자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데 우리 민법에 의사표시의 수령능력이다라고 하면서 수령능력자를 명시한 것이 아니라 수령능력이 없는 자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갑이 의사표시를 을에게 했는데 을이 의사표시가 수령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야 돼요. 그런데 수령능력이 있는 자를 표시한 게 아니라 수령능력이 없는 자를 표시했는데 수령능력이 없는 자는 제한능력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한능력자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했다라고 하더라도 이때 도달을 주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의사표시로서 제한능력자일 경우에 대항하지 못한다. 여기서 대항하지 못한다의 의미는 이쪽에서 도달을 주장하면 도달이 되겠지만 이쪽에서 도달을 주장하지 않는 한 여기서 도달을 주장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말의 의미는 갑이 을에게 도달을 주장할 수는 없다. 다만 을이 갑에게 도달을 주장할 수는 있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 도달 주장은 가능하다. 그 말은 얘는 유효주장할 수 있지만 여기는 유효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혹시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있고 그 법정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안 때 도달 사실을 알았댑니다. 안 때.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 한다는 얘기죠. 도달 주장할 수 있다. 그때부터 도달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틀린 건데 민법은 모든 제한능력자를 수령능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제한능력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다. 그리고 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 효력에 있어서 의사표시자는 의사표시의 도달을 주장할 수 없으나 제한능력자는 의사표시의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도달을 주장할 수 없다. 도달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건 유효주장할 수 없다. 얘는 유효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도 또 바뀌어서 나올 수 있어요. 3의 경우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 도달을 안 후에는 표의자는 의사표시의 도달을 주장할 수 있고 제한능력자가 예외적으로 행위능력을 가지는 경우에 민법의 제한능력자 보호정신에 비추어 수령능력도 없는 것으로 본다가 아니라 제한능력자가 예외적으로 행위능력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때는 또 도달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한능력자가 행위능력을 갖는다는 얘기는 더 이상 제한능력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35번 의사표시 공시송달이죠. 의사표시 공시송달은 아무 때나 공시송달하는 게 아닙니다. 공시송달의 요건은 민법 제113조에 나왔는데 표의자의 과실 없이 과실 없이 이거는 공통이에요. 상대방을 모르거나 상대방을 모르고 있대요. 상대방이 누군지는 알아요. 그런데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이때 공시송달하는 겁니다. 이 공시송달 절차는 민사수송법 규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법원 사무관에게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법원 사무관이 공시송달과 관련된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실을 공시최고 하죠. 법원 게시장에 게시합니다. 게시하면 게시한 날로부터 2주가 경과되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해외에다 해야 될 공시송달을 국내에서 했으면 두 달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 법원 게시장에 게시할 사항이 아니다. 그럼 법원 명령에 의해서만 일간신문에 공고할 수 있고 이렇게 일간신문에 공고했으면 또 공고를 통해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어요. 법원의 명령 없이 일간신문에 공고한 사실만 갖고 송달의 효과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인데 표의자의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소재를 알지 못할 경우에 공시송달할 수 있고 우리 민법에는 공시송달에 관한 규정이 없다가 아니라 민법에는 113조에 공시송달의 요건을 정해놨고 공시송달 절차는 민사수송법 공시송달 규정에 따르는 거예요. 법원 명령에 의해서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도 있어요. 공시송달할 수도 있고 공시송달은 법원 사무관이 법원의 게시장에 게시한 날로부터 2주가 외국에서 해야 될 공시송달은 2월이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특별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좋습니다. 그래서 35번의 답은 2번이고요. 36번은 여러분들이 그냥 푸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법률행위 대리 쪽으로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